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요즘 캘리그라피 사람들 많이 쓰죠 명합에도 쓰고 광고에도 쓰고 홈페이지에도 쓰고 블로그에도 쓰고 여러가지 용도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티서치에다가 캘리그라피 문구를 써서 그렇게 해서 서비스 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ttr.kr 오시게 되면 캘리그라피 티셔츠 구매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포토샵 동영상 강의에 1000개 이상 ttr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오셔가지고 한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료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ttr.kr 방문해 주시구요 어 제가 캘리그라피를 작가분한테 요청해서 써온게 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파일에서 오픈으로 네 이렇게 열었어요 말하는대로 생각한대로 느끼는대로 라는 캘리그라피를 갖다가 써주셨어요 네 일단은 얘네들을 보시면은 이미지에서 모드 보시기 때문에 rgb 칼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글자는 그냥 검정이잖아요 그죠 검정만 추출해내면 되요 그래서 어 이미지에서 모드를 그레인 스케일로 바꿔줍니다 흑백 이미지죠 그리고 여기 손가락이 들어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스마트 카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저분한 부분들을 흰색으로 에디트 필로 치워넣습니다 일단 이런식으로 흰색 부분을 작업을 해주는게 좋아요 네 에디트 필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아이쿠 말자 잘렸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흰색으로 깨끗하게 이제 아이쿠 말자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아이쿠 말자 아이쿠 말자 아이쿠 말자 아이쿠 말자 mais 이렇게 글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지워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오토 컨트라스트라고 했어요 오토 컨트라스트 한번 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르저스 몬탄에서 라벨을 선택해 주세요 그 라벨에서 스포이드 화이트 스포이드로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찍어 주세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두운 부분이 다 날라갔죠 오케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이 좀 흐리죠 흐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어두운 스몰트에서 브라이티네스 앤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를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브라이티네스 어둡게 이렇게 내려주세요 내려주시고 여기 칼라가 조금 들어가진가봐요 약간은 네 그러면은 이쪽을 갖다가 먼저 작업을 좀 할게요 예 보니까 이쪽이 이렇게 좀 예 이게 좀 자세 보니까 남아있네 이거를 좀 처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에서 어두운 스몰트에서 라벨 라벨로 이렇게 처리를 어두운 부분을 찍어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어두운 스몰트에서 브라이티네스 컨트라스트 네 컨트라스트 올려주고 브라이티네스를 이렇게 어둡게 내려주세요 오케이 만들어 주시고요 네 다 됐죠 네 이렇게 됐으면은 흰색과 검정색 부분이 분리가 됐고요 조금 어둡게 처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에서 어두운 스몰트에서 커브 커브로 가운데를 잡아서 위로 올리면요 엄청 진해져요 네 많이 진해진 것 같죠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줄게요 일단은 파일에서 세이브 해지로 말하는 대로라고 저장할게요 네 이렇게 말하는 대로라고 JPG라고 설정해서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러스트로 변화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깔끔해요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를 열어주도록 할게요 네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네 일러스트를 파일을 열었고요 어도비 들어가서 일러스트 cc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를 다 열었어요 그 다음에 저장된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어요 상단에 파일에서 열기 열기에서 말하는 대로 네 이렇게 열어주시고 예 말하는 대로 이렇게 열렸죠 예 이미지가 이렇게 열렸어요 그러면 얘는 JPG 이미지에요 비트맵 이미지랑 확대하면은 이렇게 깨져요 그래서 깔끔한 일러스트 형태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어 이미지 선택하시고 상단에 네 메뉴에서 이미지 추적 옆에 있는 흑백 로고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네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좀 수정하거나 색깔을 좀 넣어주려면요 완벽하게 팩트로 바꿔야 되는데 오브젝트에서 투명도 병합 거기서 레스터 팩터 균형에서 팩터 팩터 100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어 완벽하게 JPG 이미지가 팩터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어 바깥에 흰색 부분을 잘라 버리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 글자만 깔끔하게 남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뭐 글자 색깔도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편집을 나름대로 해줄 수가 있겠어요 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깔끔한 글자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거는 포토샵에서 이렇게 보정한 것을 일러스트로 가져가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어 나름대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멋진 캘리그라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를 보정해서 작업을 한 거고 손으로 쓴 것들을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이용해서 더 완벽한 제품으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정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익스플로어 열어주시고요 주소창에다가 ttr.kr 그리고 엔터 치시게 되면은 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접속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어 포토샵, 일러스트, 파워포인트, 드림이버, 플래시, 엑셀, 캐드, 맥스 등 다양한 강의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뭐 마케팅 강의도 좀 있구요 그리고 뭐 블로그 그 다음에 디자인 소스 그런 것들도 제작해서 올리고 있어요 어 왼쪽에 카테고리 보시면요 뭐 2015년도에 올해 업로드되는 강좌도 있고 어 툴박스 강의 여러분들 카페 오셔가지고요 어 초보분들은 툴박스 강의부터 먼저 수강을 하세요 툴박스 강의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보시구요 그 다음에 툴박스가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면은 기초강의 예 기초강의를 쭉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수강좌 그 다음에 합성 기초 지식인강의 쭉 해가지고 나와있죠 이렇게 쭉 나와있으니까 참고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어 모델 이미지 한복 추석 배경 음식 동물 여러가지 이미지들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시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구요 그리고 포토샵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게 되면은 질문 게시판 있어요 질문 게시판에다가 얼마든지 물어보시면요 동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예 포토샵 강의 무료로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어 포토샵 예 많이 활용하셔가지고 뭐 소핑몰 창업 또는 자격증 취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네 그러면 카페에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 30 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